운영난을 겪어온 경기 영어마을 파주 캠프가 지난 10월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양성 기관인 체인지업 캠퍼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기능 전환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진아 기자가 김동규 경기도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체인지업 캠퍼스가 뭔지 생소한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영어 교육하고 창의 인성 교육, 또 더 나아가서 자유학기제라든가 청소년 시기에 어떤 거꾸로 교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리더십의 교육장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오시면 또 우리 북부, 경기도에 있는 성문화센터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오픈을 했고요. 또 그쪽에 오시면 한류 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힙합, 또 연예인들을 꿈꾸고 있는 이런 교육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이름도 체인지업 캠퍼스를 청소년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곳에 오시면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기,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체인지업 캠퍼스로 변경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영어마을이라고 인식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또 도의의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능 전환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 또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경기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안 돼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다가 직영으로 전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부족으로 또는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아마 시민들이 오시면 불편함을 아마 느끼시는 것 같고, 아직도 시설에 대한 공사가 안 끝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안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 체인지업 캠퍼스로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 3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저희 상임위인 것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체인지업 캠퍼스를 새롭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 활성화 관련 의정활동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어떤 부분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활성화의 주민만족도, 삶의 행복을 얼마나 잘 의정활동에 펼쳤는가, 이런 부분에서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 활성화의 의정활동을 얼만큼 정책을 펼쳤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평가해서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요. 또 앞으로 정책을 잘 펼쳐서 우리 경기도가 행복한 삶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회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